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공부. 오늘은 오래 기억디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 특징을 지닌 66번 영상에서 70번 영상을 되돌아보겠습니다. 66번 정할정, 67번 쇠철, 68번 어지러월란, 69번 살짬피, 70번 피할피, 그러면 66번부터 보겠습니다. 윗부분에 갓머리가 보입니다. 진면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갓머리를 줄여서 갓으로 봅니다. 갓. 그리고 밑에는 아래하 부분이 보입니다. 하. 하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람인을 잠시 시옷으로 보면 하의 시옷. 하시드겠죠. 하. 그러면 갓하시드입니다. 갓핫. 부스는 진면이 됩니다. 갓머리, 총팔핵입니다. 발음을 내기 전에 꼭 큰 소리로 내주셔야 기억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갓핫. 갓핫. 정할정. 갓핫. 갓핫. 정할정. 갓핫. 갓핫. 정할정.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갓머리. 진면이라고 하죠. 갓. 하. 아래하자를 쓰듯이 하. 그리고 사람인 시옷으로 보고 핫. 갓핫. 정할정. 다음은 67번입니다. 67번은 새철입니다. 왼쪽에 파란색 동그라미가 부스가 됩니다. 총 21액이죠. 먼저 위에 한자를 보면 새김 또는 새금. 김시성을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죠. 한글 숲으로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흑토. 그리고 입구는 미음으로 보면 톰. 왕. 김톰왕이 되겠죠. 김톰왕. 그리고 오른쪽 창관은 창으로 봅니다. 그러면 김톰왕창이 되겠습니다. 물론 김톰왕창은 의미는 없습니다. 소리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총 21액입니다.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한글 숲을 쓰듯이 김을 쓰면 됩니다. 김. 그리고 톰. 톰. 왕. 창. 김톰왕창. 새철. 다음은 68번입니다. 68번 한자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죠. 어지럽죠. 그래서 어지러울 란입니다. 하나씩 보면 위에 새는 발톱이 손톱이죠. 새가 보입니다. 새. 저는 새라고 봅니다. 썬점이죠. 선. 썬. 이 부분이 썬이죠. 점점. 그래서 썬점을 쎄로 봅니다. 새. 그리고 가. 점이 있습니다. 가. 점을 걸어봅니다. 가. 점. 거. 그리고 굴. 터널이죠. 굴. 그리고 나. 점이 있습니다. 너로 봅니다. 너. 이 부분이 너죠. 그리고 밑에 저가 보입니다. 저. 너. 너와 지읒을 따서 너스로 봅니다. 너. 그리고 오른쪽은 세을이 보입니다. 세을의 병현응이죠. 바뀐 부분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나로 봐도 됩니다. 가나다라 할 때 나죠. 그러면 새. 거. 굴렀나. 가 되겠죠. 새. 거. 굴렀. 나. 마치 이때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가 떨어져서 졸다가 떨어져서 새가 굴렀나. 새가 굴렀나.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기억이 되겠습니다. 어지럽죠? 발음에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새가 굴렀나. 새가 굴렀나. 어지러울난. 또는 새 거. 굴렀나. 새 거. 굴렀나. 어지러울난.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새. 거. 굴렀. 나. 새 거. 굴렀나. 어지러울난. 다음은 69번입니다. 69번은 살짤비죠. 육달월이 보입니다. 한자는 왼쪽 부분 또는 아래 부분에 달월자가 오면 육달월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달이 아니죠. 총파래기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달월자를 달로 봅니다. 그리고 한글. 고. 로 봅니다. 고. 요 부분이죠. 그리고 니은. 그러면 곤이 되겠죠. 곤. 곤으로 봐도 되고 고나로 봐도 됩니다. 살짤비. 팔액입니다. 그러면 발음에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달. 고. 나. 또는 달. 곤. 달고나로 하겠습니다. 달고나. 달고나. 살짤비. 달고나. 달고나. 살짤비. 달고나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건 당연하겠죠. 달고나. 달고나. 살짤비.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달. 고. 나. 달고나. 살짤비. 다음은 70번입니다. 70번 영상은 PRP입니다. 부스는 왼쪽 파란색 동그라미. 쉬엄쉬엄 갈차기입니다. 총 17회기죠. 한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영어 대문자 P가 보입니다. P. 아래 입구자 P와 미음. P임이 되겠죠. 또는 한자는 이응이 없기 때문에 미음을 이응으로 봐서 핑으로 봐도 됩니다. 핑. 그래서 핑으로 봐도 됩니다. 그리고 설립자. 이 부분이죠. 설립자를 저는 포로 봅니다. 포. 그 이유는 피읍자가 있고 그리고 위에 점이 아래로 갔다고 보는 것이죠. 써보겠습니다. 피읍자가 있고 위에 있는 부분이 아래로 갔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없지만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 봅니다. 앞으로 계속 설립자는 포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 포와 열심. 포와 열. 십은 열로 보기도 하고 십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로 봤을 때 포와 이응을 따서 퐁으로 봅니다. 퐁. 그래서 핑퐁이 되는 것입니다. 핑퐁. 매을시는 퐁으로 보는 것이죠. 핑퐁쥐가 되겠습니다. 17회기입니다. 발음에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핑퐁지. 핑퐁지. PRP. 핑퐁지. 핑퐁지. PRP.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피. 핑. 포. 열. 퐁. 점삼꼬리. 쥐. 핑퐁지. PRP.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